안녕하세요 빠빼용입니다 스로틀링과 코너에서의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번 시간에는 스로틀링과 코너링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흔히 이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코너를 진입했는데 예상 라인을 벗어나서 중앙선이나 가드레일 쪽으로 바이크가 자꾸 넘어간다던가 아예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버려서 아찔했던 경험들이 한두 번씩 있으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본인 또한 그러한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구요 라이딩의 기본은 본인의 안전이 확보되었고 거기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있을 때 자신감을 받습니다 안전이 보장되었을 때야말로 본인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스킬이나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조금씩 시도해보면서 연습을 해보면서 본인의 라이딩 스킬이 레벨업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코너 진입 전에 본인이 예상했던 그 코너 라인을 벗어나기 시작한다면 라이더는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라이크가 자신의 통제 하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당황하게 되며 당황하면서 시선철이나 평상시 같았으면 당연하게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이 하나 둘 대처할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당황해서 패닉 상태에서 패닉 브레이크를 쥔다던가 아니면 뒷브레이크를 쥐면서 억지로 감속을 시도해보지만 이미 바이크의 방향은 중앙선 침범을 하거나 아니면 가드레일 쪽으로 연석이나 옹벽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 좋게도 반대편에 대항 차량이 오지 않는 경우 큰일 날 뻔했다 뭐 이 정도로 끝날 수 있겠지만 만약에 대항 차량이 있었다면 끔찍한 상상도 하기 싫은 사고가 발생하겠죠 오늘은 코너링에서 스로틀에 따른 라인 변화를 알아보고 가능한 다양한 변수에 대비하여 대응해서 당황하지 않고 궤도를 수정하고 사고를 회피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도록 합시다 그림과 같은 코너가 있습니다 예상 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라인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긴장을 하거나 올바르지 않는 자세로 인해 상체에 힘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는 경우 또는 상체가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경우에 본인이 인지하지도 못한 상황에 카운터 스티어링이 이미 본인이 하고 있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카운터 스티어링이 무조건 코너링에 좋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코너를 진입하기 위해서 카운터 스티어링이 선행되어야 코너에 진입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본인도 인지하지 못한 채 잘못된 자세나 경직된 자세로 인해서 카운터 스티어링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보통은 리그립을 잡아주고 상체에 힘을 빼는 훈련을 통해서 개선이 가능합니다 이 자세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번에 시간이 된다면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구요 또 남은 다른 변수들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코너링 도중에 지나치게 스로트를 많이 감은 경우에 즉 코너에서 가속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바이크는 후륜구동이기 때문에 가속을 하게 된다면은 오버스티어링이 발생할 건데요 일단 요거는 제가 요전에 찍어두었던 영상 트레일 브레이킹 편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었지만 그러한 문제 때문에 회전 반경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채로 오 왜 이러지 이러면서 예상했던 라인에서 바이크의 거동이 벗어나게 되는 거죠 애초에 처음 코너 진입 시점부터 잘못된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통 라인 자체가 아예 충돌 라인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수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본인이 예상한 라인보다 바이크가 벗어나서 바이크가 본인의 컨트롤을 벗어났다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당황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컨트롤 할 수 있는 마지막으로 바이크의 위치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사고로 이어지는데요 이 상황 속에서 컨트롤을 해낼 수 있다면 사고를 피할 수가 있겠죠 라인을 스로틀링으로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동일한 조건에서 스로틀을 전개했을 때 그리고 스로틀을 놓았을 때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스로틀을 전개한 상황 그러니까 코너에서 가속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그 가속하는 부분에 중력 가속도가 미치는 방향으로 바이크의 방향은 벗어나게 되고요 스로틀을 놓은 상태 오프인 상태로 코너에 들어가게 되면은 코너의 포인트 구심점 안쪽 포인트 쪽으로 바이크가 말려들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성향을 적절하게 조정을 하게 되면은 코너링을 하고 있는 도중에 라인을 수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가속을 할 때에는 가속을 하는 상황에서는 왜 회전 반경이 넓어지냐면 요전 동영상에도 설명드렸듯이 바이크의 휠 베이스는 가변적으로 변합니다 통상적으로 휠 베이스가 길면은 직진 안정성이 우수해지는 반면에 코너링 안정성은 떨어집니다 회전 반경이 넓어지기 때문인데요 코너에서 가속을 한다면은 바이크의 프론트 숏이 뽑히겠죠 그 말인즉슨 이전 트레일 브레이킹 영상에서도 다루었지만 바이크의 휠 베이스가 순간적으로 늘어납니다 늘어나기보다는 가장 먼 상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회전 반경 자체가 넓어집니다 바이크의 가변적인 휠 베이스와 회전 반경과의 관계는 제가 요전에 올려두었던 트레일 브레이킹 편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내가 그림과 같은 코너에서 예상 라인을 벗어나서 빨갛게 표시된 라인으로 바이크가 향하고 있다면 신속하게 쓴 물론 린인 자세와 코너에 진입하기 위한 모든 기본적인 자세는 갖추고 계신 상태여야만 합니다 그런 경우에 스로툴을 오프하고 스로툴을 오프를 해서 라인이 아웃으로 퍼지고 있다면 스로툴을 오프를 해서 조정을 하시고 너무 인으로 붙어서 중간에 가드레일이나 차선 중앙선 쪽으로 너무 말려든다면 스로툴을 다시 전개해서 라인을 아웃 쪽으로 가게끔 중간에 적정선을 달릴 수 있도록 스로툴링을 조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급격한 스로툴링은 리어 타이어의 트랙션에 변화를 주기 때문에 슬립이나 거동에 불안감을 가져오고 심각하면 슬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수닉 상태에 긴장했다고 상체를 빳빳이 세우고 브레이크를 잡고자 노력을 한다면 바이크는 점점 시선이 꽂힌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린인 상태로 자기 자신이 바이크를 잡아당겨야 됩니다 바이크가 그 상황에서는 꼿꼿이 바이크가 서려고 하기 때문에 탑승자께서 바이크를 당겨 내려서 뱅킹 상태를 주시면서 들어가야 됩니다 꼭 뱅킹이 들어가 있어야만 스로툴링 워크로 라인의 조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바이크가 서 있는 상태에서는 스로툴링을 하셔본들 직진밖에 안합니다 방향을 틀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만 이 기술은 만능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애초에 잘못된 포인트로 진입한 경우에는 라인 자체가 이미 충돌각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끌어땡기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다만 이번 기술을 이용하시게 되면 충돌을 최소화하거나 정면 충돌할 것을 약간 뉘어가지고 비껴나가게 할 수 있는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시도 만약에 그렇더라도 시도를 하시는 게 좋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위기 대처 능력입니다 패닉 상태에서 얼마만큼 침착하게 빠른 판단을 내려서 조치를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 바이커들은 도로 위에서 운행을 하잖아요 서킷이 아닌 일반 공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변수들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흔히 발생하고 인지할 수 있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변수들에서는 미리 대응하고 연습해 두어서 직접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패닉인 상태에서는 시선 처리도 안 되고 자세도 못 잡고 오로지 브레이크 잡는 데만 힘이 들어가서 상체가 꼿꼿하게 힘만 들어가 있고 뻣뻣하게 힘만 들어가 있죠 그 상태에서 바이크는 뻘떡 서 있고 안 됩니다 정말 안 돼요 패닉 상태일 때 시선이 돌아가면 시선을 재빨리 다음 타겟으로 잡고 바이크를 잡으려고 해야 됩니다 시선이 꼽혀 있지 않으면 대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시선과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다음번에 따로 영상을 하나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연습을 통해서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꼭 기르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우리가 흔히 쉽게 투어를 다니는 경우 이거는 뭐 레플리카 알차 코너를 타는 차들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흔히들 쉽게 투어를 나갔다가 이런 경우로 돌아가시는 분들 사고가 나서 돌아가시는 케이스들도 있으니까요 제일 좋은 것은 안전하게 오버페이스 하지 않고 초행길에는 안전하게 천천히 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혹시나 모를 일을 대비해서 천천히 가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코너에서 라인을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을 익혀주시고 위급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유연함을 길러주시면 안전하게 오래 바이크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제 친동생도 바이크를 다시 탄 지 얼마 안 됐지만 바린이입니다 제 친동생을 가르친다는 생각으로 제 친동생도 지금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제 친동생을 가르치는 마음으로 혹시나 처음 입문하는 바린이들 다치지 않고 오래오래 안전하게 바이크 탈 수 있었습니다 정말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해당 영상을 만들어 올립니다 우리 모두 안전하게 안전하고 즐겁게 바이크를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빈옹이였습니다 빠빈옹이였습니다 빠빈옹이였습니다